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남자, 남자 백성혈입니다 세계 최고의 팔씨름 선수들 과연 이 드는 힘들 얼마나 될까요? 어느 정도 들어야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체급 불문, 드는 힘은 내가 최고다 힘은 내가 최고다 하는 선수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헬스장에서 덤벨, 바벨 한번 들어보실 때 이런 거 비교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선수 저는 단연코 홍지순 선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체급 대비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이 정도면 홍지순 선수가 78kg급에서 동체급 해외선수들 중에서도 거의 최상급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버더탑으로 부상이 좀 있는데요 저는 홍지순 선수가 이겨내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웃으며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데니스 시블랜코프 선수 현역 시절이죠 야 듭니다 무려 140kg고요 새끼손가락까지 저렇게 들어주는 여유? 데니스 선수는 팔이 다 펴지질 않아요 그리고 팔씨름에서는 완벽한 고립보다는 협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량을 치는 훈련을 합니다 자 지금 가스피린 선수가 100kg를 드는데 웁니다 울어요 울었다 네 남자는 등으로 울어요 자 2m 넘는 장신 비탈리 선수 120kg 안정적으로 들어주고요 팔이 길면 누가 약하다고 그래 130kg 드러냅니다 허리가 접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 세계 최고 레반 선수 142.5kg 들 수 있고요 이 정도면 약간 역도 스내치 느낌도 나기도 하지만 구강컬까지 하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지금 레반이요 원판 셔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라클리라고 하는 선수인데 현재는 증량을 했지만 75kg 뛸 때의 몸인 것 같아요 들어라 든다 든다 100kg 듭니다 이 친구 체급 대비 세계에서 이두임이 가장 센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바벨 던지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보그슬로버브 선수 러시아 선수고요 지금 80kg 비교적 쉽게 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손등이 하늘을 보고 있죠 리버스컬이에요 이거 여러분 고중량하다 손목 휙 돌아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얼마나 80kg 선수들 손등이 센지 보여주고 있죠 울레그 선수입니다 저렇게 이제 U자형으로 휜 발을 슈퍼컬버라고 하는데요 팔씨름의 그 각도 특성상 저런 휜발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데니스 선수 150kg 드는데요 아 저 정도 들면은 최강이란 소리 듣는 것 같아요 헤비급에서는 최소한 110kg, 120kg 정도 들어줘야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가스파린 선수 아까 등으로 울었던 선수죠 이 친구도 원래 경량급 선수였어요 그때도 무지하게 강했는데 무지하게 증량을 하면서 근력도 엄청 올라오고 엄청 세졌습니다 뭐 여러가지 약물설도 돌기도 하는데 저거 머리가 커졌다 성장 썼다 그런데 이 친구 원래 머리가 커요 머리 크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머리 큰 사람들 속상합니다 저도 크거든요 여튼 가스파린 선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수는요 디미트리 트리빈 선수인데요 카자흐스탄 선수예요 실제로 제가 봤는데 이 친구는 또 머리가 무지하게 작아요 그리고 상남자입니다 네 150kg로 지금 컬을 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올라갈 때 지금 왼쪽이 살짝 기우뚱하죠 그때 오른쪽을 무조건 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는 왼쪽에 맞춰서 올려야 되고 안 되면 내려놓는 겁니다 원판 다 빠집니다 푸시카 선수처럼 클램프를 끼우고 가셔야 되고요 이 안데레 푸시카 선수는 지금은 고인이 됐어요 팔씨름 시합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안타깝게도 고인이 된 레전드 선수입니다 지금까지도 활동하는 모습을 참 보고 싶은데 정말 안타깝죠 자 아까 이라클리 선수 70kg였는데 지금은 조금 증량한 것 같아요 등대고 100kg 정도 그냥 들어주죠 이두는 내가 최고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울지 않아요 자 이거는 쌈바 춤을 추는 그런 느낌인데 컬이에요 45kg 컬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정적인 그런 구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싸쇼라고 하는 불가리아 선수인 줄 알았어요 턱수염을 기른 싸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튼 50kg를 들어주는데 약간 홍지승 선수보다 조금은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자 괴물 같은 퍼포먼스 내던 보그슬로브 선수 사실 이 친구는 저기 양을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잘 보시면 여튼 팔꿈치를 겨드랑이나 배에 붙이지 않고 있어요 그냥 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본 나레시아는 이것은요 사이드컬이라고 약간 측면 방향으로 걸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80kg 좀 안 되는 무게를 저렇게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kg 자 팔씨름을 할 때요 여러분 들어 올리는 당기는 방향을 어깨 쪽으로 당기면 이두의 개입이 극단적으로 많아지면서 많이 힘듭니다 중량도 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누구를 위한 훈련이고 뭘 위한 훈련이고 그냥 중량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 여러분 중량에 욕심을 절대 내면 안 돼요 레반도 80kg란단 말이야 여튼 안정적으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중량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절은 소중하니까요 자 레반 선수 우선 바베컬 무게를 지금 한팔로 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비드 선수인데요 저는 이 친구가 하는 요게 상당히 좋아 보여요 특정한 구간에서 딱 한정된 근육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자 트르빈 선수 겨드랑이에 견착했죠 지금 옆구리에 팔꿈치 견착하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한쪽에 여섯 개 60kg입니다 봉까지 하면 6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이구 바닥이랑 수평이 되는 밑까지 내려가서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정적인 것 같아요 자 대분나렛 선수 이번에는 90kg 가까운 무게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이러니까 프레스라고 몸으로 누르고는 동작이 들어가도 대분나렛 선수는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선수를 넘기려면요 90kg 이상 눌러야 돼요 저도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저는 아마 최대로 하면 60kg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 팔씨름 선수들을 위한 훈련입니다 지금 보면은 덤벨이 돌아가죠 저거 여러분 손목으로 돌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손등 쪽 전완근 이어징 아웃사이드라고 하는 그 바깥쪽을 이용해서 회전을 주는 겁니다 손목을 돌리면 다른 곳의 근육에 자극이 들어갑니다 자 손등이나 팔의 바깥쪽을 수축하고 회전시켜서 외측도에 붙여준다는 느낌 꼭 기억하시고요 65kg입니다 지금 지랍 선수 65kg로 안정적으로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 정도쯤 돼야 이제 월드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저도 좀 분발해야겠습니다 저도 한 2, 3년 정도 열심히 중량을 늘려서 해외 대회에서 꼭 좋은 성적을 내볼게요 자 그리고 리스트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고중량 리스트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손목이 제껴지면서 뚝하고 다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손목이 제껴지지 않게 반드시 안정장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너무 고중량 혹은 중심이 잘 안 잡히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훈련을 하면 언제든지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집중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중량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딜 보는 거야 너 집중해 보지마 어딜 봐 집중해 손 봐 그만 말아줘 이렇게 해서 오늘 팔씨름 선수들의 드는 힘을 한번 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돼야 월드클래스가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대략 오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중량에 너무 욕심내서 훈련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라가셔야지 그냥 감정이 앞서서 욕심이 앞서서 중량 훈련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부상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안 당한다고 하더라도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휴식입니다 초과 회복을 노릴 수 있는 효과적으로 근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여러분들 꼭 안전하게 중량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팔씨름 선수 백성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